오늘의 영상 포인트 폴 가이트 를 한다 판당 5만원으로다가 또 돈 내기를 한다 참 잘하는 게임만 해맸냐 해결 못하는 거 생각 안 하고 끝나다 보고도 잘 안다고 생각을 해 아 저 중알이 중알이 했다 신계정은 목숨을 건 깨방정을 떤다 이제 그러면은 박스에 올립시다 판당 30이야 도박신고는 국번 없이 1336번이다 무야호 무야호 그럼 즐겁다 빠빠빠빠이 으아아아 아 더 올려야 되지 않아 폴 가이트 아 너무 대충이다 오늘 힘들기 때문에 펜션 좀 올리고 나야 자 이거 저번에 그 용돈내기 빵을 한번 진행했었는데 이제 그 복수전을 한번 하는 날입니다 저번에 제가 마지막에 실수를 해가지고 돈을 다 날려버렸죠 오늘 다시 그 돈을 날릴 예정 용돈을 빨아먹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습하는 이미 다 끝난 상황이고요 판당 5만원으로 ... 그냥 조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activate bloque 기둥이는 안 되지 1500 şöyle 베이커 몰라요 네? 너도 지금 노스킨이네 아닌가? 나이 Teen 장스킨인가? 서용돌이 이건 또 내가 잘하지 여기서 점프하는 애들은 다 하수야 그니까 왜 이렇게 떨어뜨려야 해 자 한 달 맞고 날아간 뒤에 아 wastanter하지마 진짜로? 아 뭐야 뭐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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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날 치냐고 목 때문에 뭐해 뭐하십니까 완전 이거 1등 각인데 타이밍의 규제야 여기도 그냥 한방에 들어가거든 나는 뭐야 너 왜 이렇게 앞에 있어 이 정도가 앞이 아니지 상당히 느렸다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여기 그게 아니야 어 뭐야 옆에 있다 무조건 가운데로 가 아 떨어져 그렇지 한번 뛰어주고 뛰어 뛰어주고 뛰어 뛰어 여기 한 번도 제발 제발 깜장이 옆에서 춤출거야 아 이러지마 신척하게 갈거야 어차피 애들도 못한단 말이지 이미 끝났죠 진짜 못하네 자 1라운드 탈락하셨고 이제 만약에 내가 4라운드까지 갔으면 2 계산 못하죠 단계별로 차이가 나면은 그 단계만큼의 5만원씩 추가 내가 만약 여기서 탈락하면은 5만원 이거 성공하면 10만원 오케이 연습게임 연습게임이잖아 연습게임인데 빠지게 할 필요 없지 헛소리하죠?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하죠 떨어져라 떨어져라 절대 안 떨어지지 절대 안 맞지 제일 눈에 튀잖아 제일 던져 야 벌써 뭐야 애들이 너무 뉴비가 많다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빨리 떨어져 그만큼 내가 잘했다는 거지 나 방금 긴장감이 있었어? 아 1도 없었어 그치? 나 지금 핸드폰 보면서 한거 봤지? 나 못 봤어 뭐 꼬리잡기 나와라 꼬리잡기 오 이거 내가 잘하는거 로티 아니 왜 이렇게 여유롭게 해 난 고인물이니까 그런거 안맞잖아 통 ses 다 맞아 다 맞아라 게임이 이 밑끄나 원래 한번 즈음은 괜찮은게 공놀 Scotty anys 소식 21 참 한명 한명 마지막 한명이 나야 아 진짜로? 그럼 응 안되죠? 예! 10만원 10만원 빨려서 좋아하죠? 니가 이거를 밟니? 그렇지! 와 이 타이밍을 못 잡네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다 점프 옳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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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 야 쟤가 솔직히 나 왜 미니? 내 차례인데 쟤가 나 밀고 막 들어왔어 그럼 내 차례에요! 퇴치기 하지 마세요! 하지 그랬어 그렇구나 그랬네 서바이벌이에요 서바이벌 재미없어 너무 재미없겠다 1라운드 통과를 두 번이나 못했다고? 자기 잘하는 게임만 해 맨날 자기 잘하는 게임만 해 맨날 세계 못하는 거 생각 안하고 그냥 나보고 잘한다고 생각을 해 아 저 주둥아리 주둥아리 했다 저 주둥아리 주둥아리 진짜 어쩌군데 어쩌군데 개현대 진짜 뭐야 이거 아 나 이거 못하는데 이런 거 추라 추라 여섯 개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 둘 돈 토치 마이 링!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작은 작은 쌌습니다 지금 오예 오예 혼자 놀고 있어 왔다 왜 안 잡히냐고 그렇지 꼬리를 지켜라 10초 10초 이게 왜 뺏겨? 야 개호의 없네 진짜 야 안 잡혔잖아 야 진짜 개호의 없어 안 잡혔다니까 나오시고 개말도 안돼 벌써 얼마야? 25만 원이요 와 이렇게 연초부터 이렇게 보너스를 받아버리네 네 가져가시고 이제 한 판당 10만 원 어때? 가능하시겠어? 가능하죠 쭉쭉 뽑아버리게 그럼 나 5만 원 있으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해서 계산 딱 합시다 아 원래 30만 원이었어요 아 그럼 오케이 이제 내가 뭐 3판만 이기면 되는 거잖아 이겨보세요 제발 3판만 예예예예 알았습니다 예예 알아주라 1탄도 못 깨는 자은챙이가 안 거야 예예 입만 살아가지고 때가리 스킨 때문에 그래 머리가 너무 길어서 자꾸 걸리는 거야 머리가 없어서 좋겠다 야 어 이거 너무 못하는 거야 아 나 이거 진짜 못해 그렇지 따라만 가 믿는다 아 얘 둘 다 아니야 와 어디 망했다 인생 망했다 나도 망했다 야 야 배수구처럼 그러고 애들 날아가는 거봐 어딜 잡아 이 tych 비룡이가 좋아 생각보다 저 빨리 왔어 지금 이정도면은 할만해 혹시? 킹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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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ypto 또 이거야? 이건 쉽지 아 이 타이밍을 모르겠어 화쟁!! 화쟁!! 와아 그이구 싹 하지마! 제발! 산타 할 수 있어! 뭐합니까? 박친다. 아니 뭐 상대가 돼야. 나가세요. 나가세요. 40만 원. 그럼 금방 따라잡아. 내가 원래 좀 후반에 강한 스타일이라. 오늘 안 봐주고 가면 진짜 100만 원 찍겠다니까 이러다가. 그치지마. 네 첫발이 끝발이라거든. 맨날 첫발이 똥발이잖아. 지금 상대하는 게 아니고 성대하게 그냥 계정을 맡고 있거든요? 안 봐드려요. 딱 내가 잘하는 거 나왔죠? 야호! 그래 그래 이거지 이거지. 못 들어가죠? 못 들어가죠? 옆에 있는데 엄청 많죠? 난 들어간다. 야 이를 악물고 들어가지 진짜. 그럼 이를 악물고 들어가야지 여기서. 10만 원이 걸려있는데. 역시 산타의 힘인가 이게? 일 라운드 둘 다 되게 좋아하네. 산타의 힘인가? 아 너무 싫고. 야 괜찮아. 하필 침전이야. 아 싫어. 합동합시다 여기서. 나를 지켜. 제발 지켜. 아 이거 이따서? 야 우리 지금 노란팀 어? 우리 위험해. 괜찮아 괜찮아. 아직 여유로워. 어 뭐야. 나 노랑이 걸 뺏었어. 안 돼. 아 씨. 또랑이. 오 예예예. 예예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그렇지. 야 나 먹고 있었다. 먹고 있었냐? 나? 그럼. 확실해? 그럼. 그럼 내가 블록킹 해줘서 네가 먹은 거잖아. 웃기지 마 지금 내 때문에 이긴 거다. 응? 아 이거. 뉴비 분쇄기. 왜 이래. 왜 이렇게 뿅. 하하하하. 자식아. 니가 나 밀어줌. 야. 어 질까봐. 아주 후딱 들어오죠? 쉽네. 니 입에서 그 말이 나오네. 이것도 쉽지? 나만 따라오라고. 이거 또 이지한 게임이지? 왜 이래. 어? 왜 이래. 되게 쉽다. 설마 아직도 못 통과하셨어요? 이미 통과했는데? 한 칸 더 갈 수 있어. 맞아. 아직도 칸이에요? 야 이거 좋다. 쳐주는 거 좋다. 일부러 맞아서 가는 거야. 원래? 그렇구나. 어. 야 너 못 들어오겠다. 응. 들어가. 절대 들어가지. 아 절대 못 들어오고. 들어가. 지금 10만 원 차이. 와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? 이거 무조건 맞고 날아간다. 아니야. 어. 끝났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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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죠? 아니야. 살 수 있어. 와 이게 뭐야. 뭐해. 아 뭐하긴. 야 한 명 떨어졌라 빨리 아무나 밀어. 빨리 아무나 밀어. 아무나 밀어. 아무나 밀어. 그건 너. 아무나 밀어 빨리. 그거 바로 너. 아무나 밀어 빨리. 와 진짜 하드하게 살아남는다 진짜. 너무 어렵잖아 이거. 오예 20만 원. 어우 남껏 좋아하세요 어 눈따거리기 팀전이네? 와 압도적 꼴찌야 파랑팀 와 압도적이야 진짜 나 이 정도로 처음봤어 으휴 20만 원 이제 그러면은 빡세 올립시다 한당 30이야 아 너무 빡세다 안 죽면 되지 안 죽잖아 이제 잘 오 맞지 30으로? 어 오케이 오케이 아 30은 아주 긴장돼 난 긴장 안 돼 안 찔 거 같아 너무 넌 그럴때 항상 지잖아 알 수가 없네 부바쌔 봤지 나 성공하는 모습 봤지? 쉿 죽구만! 차라리 팀전 같이 조져버리자. 오케이 오케이. 할만하지? 오예! 오예! 쉽지 뭐. 예유롭네. 아 팀전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. 아 이건 약간 팀전 각이야. 아 제발 묻어가려고 하지마! 뭘 묻어가? 묻어? 모야호! 오 나 이거 처음 해봐. 아 해봤네. 오케이 오케이. 이건 질 수 없지. 말 밀지마. 여기서 공쟁 상대를 만들면 안 돼. 어림없는 소리. 아니. 야! 어 야야야야야야! 아 뭐하는데 진짜! 아 뭐해! 웃자마 붙자마! 막판에? 시간 안 돼. 이긴 사람한테. 어. 아니면 먼저 들어간 사람한테? 막판 50? 50 해? 아 꿀? 50? 한 판 이 한 판으로 깔끔하게. 여기다 50을 거시겠다? 응. 어차피 지금 애기 오니까. 애기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 왜? 아직 울려면 한참인데요? 쫄린가봐? 한판에 50을 태워? 가야지x4 가x4 앗싸 매너 드린다아아아 와완완완완 owners 가 가 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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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탔어 못 탔어 혜물 탔어 흘릉 탔어 아아 괜찮아 맞아도 돼x1 한 칸이라도 더 와 맞아x2 아 맞았어 아 A N S Y 아 아하 우리 심판으로만 있다 심판으로 landed iano 맞는 소리 났어? 아 잠깐만 쟤습니까? 와 밑에 뭐야? 아 뭐야! 아 떨었어! 이러지마! 아 잠깐 인생 망했다! 아 제발 이러지마! 너 몇 등이야? 나 1등! 웃기지마 무슨 1등이야? 뒤에서 1등 아니고? 못 들어가죠? 못 들어가죠? 못 들어가죠! 그렇지! 너 어딨어? 왜 내 뒤에 있어? 내 앞에 있어 왜? 그렇지! 그렇지! 왔어 왔어! 왔어 왔어 왔어! 뭐가 왔어? 뭐가 왔어? 하지말라고! 절로 가라고! 제발 맞아 왔어! 50만원 야호! 김한혜 승! 예 끝! 너무 신나구! 30만원 내놓으시고 계좌로 이체하세요! 아시겠어요? 토스 됩니까? 아 토스? 당연히 가능합니다. 카카오페이, 토스 다 가능합니다. 자 오늘도 원해봤던 거는! 불가이죠! 김한혜 승! 먹기 끝! 아우éré 아우